평범하게 스마트폰을 하는 영상 그런데 영상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침팬지? 영상을 이해하듯 감상하는 건 물론 스와이프에 뒤로 가기도 하는 침팬지 수고리바 심지어 원하는 영상을 더블클릭하는 등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줬는데요 게다가 영상에 집중을 하는 건지 엎드려서 감상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해요 이는 침팬지가 5살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행동이라고 하죠 또 침팬지는 최소 22종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실제로 수고리바는 인스타 외에도 드론을 조종하거나 스스로 샤워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뭔가 송특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